Q. SK 전력의 핵심적인 서술 SK 전력의 핵심적인 서술 자, 다시 5구째 5구, 승! 각본으로 봐야죠 BM수가 승! 스트라이크 자, 박경환 승!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카운트는 풀카운트가 됐고 자, 바깥쪽 헬스징입니다 자, 뺏 자, 돌아갔습니다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삼진입니다 왕벌 스트라이크 사고받겠습니다 사고 삼진입니다 로킹 삼진 하지만 우리가 다섯 점을 앞서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헛스윙 삼진입니다 그렇다면 윙국은 욕구 떨어지는 거 자, 아웃시오 그런데 아웃 상황에서 자, 주자들은 한 배씩 더 갔습니다 풍지막한 혼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보척 스카이돔 삼루관 중성 스윙 삼진 스윙 삼진 5인 동안에 4실점 패전투수가 됐었거든요 송지만 첫 타석을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속았고요 전준호도 역시 유인에서 스플리터입니다 손가락을 달린 그리고 정근피어도 4구째입니다 이번에도 방망이가 돌아갔습니다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네 번째 대결 펜원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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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